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보험 프로젝트에서는 모예킨 실무 온라인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예킨 실무 온라인 과정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가지 과제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모예킨 실무 온라인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 기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모예킨 실무 온라인 과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모예킨 실무 온라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녹화로 모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이것을 라이브나 또 이제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녹화 제공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실습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그런 한계적인 시간들을 넘어서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 라고 하다가 이제 온라인 녹화 제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그 개울수로 따지면은 뭐 14주로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현재는 거의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보통 한 20주 정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만이 컨텐츠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은 돼요. 왜그러면 이제 온라인 녹화로 약 한 250시간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워보니까요.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 300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산을 하면은 거의 1000시간 정도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보통 한 3배 수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프라인 이 모의에킨 실무 온라인 과정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3, 4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미 보안관제나 침해사고 분석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료 후에도 1년 동안 이제 오픈을 해드립니다. 뭐 영구적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싶겠지만은 현재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들이 워낙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집중된 시간들을 좀 지켜주시라 라고 해서 수료 후에도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총 그 정도 오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라고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보통 한 50% 정도 이상 참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단톱방을 통해 가지고 1대1 문의 답변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보시면서 그 컨텐츠의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영상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셔요. 각 기수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런 강의들이 조금 더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강의가 좀 보강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그 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들은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만약 컨텐츠들이 막 50시간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됐다. 그러면 50시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강을 할 때는 연구 멤버로 이제 등업을 해드립니다. 연구 멤버가 되실 때는 후에 후에 다른 기수분들의 그런 활동이나 그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되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보안 프로젝트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무료로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무료 제공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컨텐츠만 하더라도 한 50시간 이상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AWS 보안 같은 경우나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지금은 CTF하고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을 좀 이제 교육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수료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제가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 목표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사실 요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또 저희 직원으로 이제 바로 채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보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스킬 업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보고서 작성이나 이제 발표 능력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제 취업준비생을 위한 과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직장인분들이 또 이제 모의예킹 쪽으로 전직을 하신다거나 이제 보안 담당자가 되신 분들이 요 과정들을 많이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의예킹 업무 프로세스부터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 학습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문가인 수준까지 제가 업을 해드립니다. 사실 요 과정들을 수료를 하면은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 3년차 정도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준이 업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입문자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입문자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제 IT적인 그런 IT 용어들을 전혀 모르신 분들이 오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은 그 입문자를 위한 기본 학습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HTML 같은 경우는 이제 PHP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입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보안을 공부하기 전에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 기본 학습 같은 것이 없냐라고 계속 저한테 의견들을 물으셔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 학습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개발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제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모의에킹 실무 온라인 과정에 계신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프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단기 과정 같은 경우가 여기 모의에킹 실무 과정에 거의 다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웹패킹이라고 모바일에킹 기본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큐코딩 등 그런 것들을 다 가상 환경에서 구성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VMware 같은 경우나 버츄럴 박스 같은 가상 환경들이 동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고요. 사양도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돼요. 램이 적어도 한 8기가 정도는 되고 하드가 한 200에서 300기가 정도의 여유 공간들을 좀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가상 환경이나 구성하는 방법들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또 부족함이 있으면은 제가 또 보관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참여를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로 되어 있는 AWS 보안 같은 경우나 스카다 보안, 그 다음에 CTF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제작한 것에 대한 프리 영상들도 다른 강사들이 찍은 것들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의킹 뿐만 아니고 침해사고 분석들도 다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접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과정들 녹화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는데 사실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과제를 해 주시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과제했던 것들이 이력서에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이 과제들도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쌓였던 과제 같은 경우로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 했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 대신 개인팀이 있고 아니 개인이나 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8주차 정도가 되시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프로젝트 진행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개인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들을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로 혹시나 진행하신 분들은 좀 더 규모를 이제 크게 가져가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로 하실 때는 보통 한 3달 전후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자원들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들을 서버로 인프라들을 제공을 해 주립니다. 그 서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들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기수들이 했던 것들 잘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충분히 다 이제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익힘 뿐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침해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경험을 해서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 혜택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더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피드백도 제공을 해드리고 1대1 진로 상담도 충분히 다 해드립니다. 1대1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간만 맞으면 제가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프로젝트들도 있겠지만 면접 준비하고 이제 발표 준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요. 제 앞에서도 이제 발표 연습이나 그런 것들도 봐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와 과제하고 이제 잘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다 취업들을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과제들을 좀 잘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소개를 충분히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100% 다 취업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100% 취업 부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냈으면은 이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보이에킨 실무 온라인 과정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충분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